여기를 빌려 보셨어 안 맞췄다 응 된다 엄마 잠시만요 저쪽 볼게요 아프리카 이상한지 형님들 내 비밀 하나 얘기해줄까? 뭐예요 뭐예요? 저 오늘 아직 있었어요 아예 안 씻었어요? 근데 저도 운동 갔다 와서 안 씻었어요 안 씻고 운동 갔다 왔는데 아직 안 씻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집에 갔다 오면 10시 이래 되니까 성미가 근데 빨려 오라고 해가지고 손이랑 발이랑 깨끗하게 씻고 사준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보인다고? 오늘 욕하면 안 돼 아기 들으니까 오늘 욕하면 안 되고 내가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해왔어 맞아 맞아 욕하면 안 되고 손 찍으면 해도 안 돼 말 안 들으신다고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애기 앞에서 욕을 안 하고 싶긴 한데 네 몇 살 때부터 욕했어 네? 응 뭐 패드립 말인가? 아니 패드립 말고 0살 정도? 그건 한 4살때부터 하는 거 같은데 나도 4살때부터 한 거 같은데 4살때부터 한 거 같은데 그니까 서준이가 3년 만에 뒤 있으면 왜? 어떤 친구가 서준아! 그러면 왜 이 ㅅㅂ놈 막 이런 거 아니야? 엉덩하고 샤워했나? 안 했어 아니면 우리 왜 샤워를 쳐라 둘 다 그냥 아 우리 샤워를 안 씻게 둘 다 샤워를 쳐라 하면 그래도 만지고 하면 그냥 안 돼 그나마 수영복 바지 두 개 있으면 같이 방송하면서 샤워하면 돼 반바지 두 개 줄게 그냥 일반 반바지 샤워쳐라 같이 해야지 니도 어? 내까지 뽀독뽀독 아 그렇지 재밌게 한번 씻어보자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빨갠들고 어떡하지 돌았다 돌았나 돌았나 이리 와봐 어디에? 서준아 아유 우리 아유 어떻게 사람 사람들이 또 관결 받았는데 개가 나오냐 아유 서준이 예쁘네 서준이 봐봐 며칠 신고 아유 서준이 예쁘네 게볗하시지 여러분 뽀독뽀독 싶겠습니다 애기 볼 때는 마스크 끼는 게 낫겠지 그래도 그런 거? 마스크 쓰면 어디 있을까? 비는 윗냉상 하잖아 맞지 어?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서준이가 운제가 아니라 집에 해지랑 다 여기 있는데 이렇게 불러다 먹고 하는 거 맞네 우리 옛날에 이렇게 같이 샤워놨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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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못된 거다 왜 그래? 치약이랑 말 짜른다 치약은 원래 이 정도가 최고다 너무 좋은 거예요? 아니 많으면 은냄새 유발 아 아 진짜 아 아까워서 가겨네 치약을 우리 원래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한다 먹어봐 그거 하다가 하 하 하 하 하 하 또 두 아멘 아아 오오오오 고라다 자라 서준아 서준아 진짜 진짜 작다 이거 서준아 어른이 왔는데 자고 있으면 되나 서준아 안 맞췄다 아 귀엽다 그냥 혜지네 혜지다 혜지 어두워서 혜지랑 똑같이 생겼다 야 근데 정미 서준이 모발이식 한거 알지 어? 모발이식 한거 알지 머리카락 왜 그래 내가 머리카락이 많다 아이가 어 아 시끄럽다 야 근데 얘들아 마이피즈인데 하하하하 아 자 마이피즈인데 밥 먹을 시간 됐어? 근데 사실은 잘 안깨는다 아 아 거기 안고 있잖아 진짜 먹는디 아 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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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